엄지도 왔으면 진짜 좋아했을 텐데 저 엄지 흉내 주세요 분명히 여기 옆에 엄지가 있다 그러면 저한테 분명히 이렇게 했을걸요 여러분 여기 너무 좋지 않아요? 라고 엄지가 했을 거예요 이런 말투로 여기 너무 좋지 않나요? 에이 하나도 안 비슷한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 너무 좋지 않아요? 엄지 안녕하세요 엄지 안녕하세요 엄지예요 엄지가 마르다 대박 우리 버디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 엄지야 보고 있니? 엄지 성재 보자 엄지야 내 맘 알지? 내 언니 잘 알아요 언니들 너무 수고했어요 야 엄지야 무슨 엄지 다 같이 모아봅시다 섹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지예요 내가 너 없는 동안 성대모사하고 이상하게 따라해서 미안해 근데 그만큼 너가 정말 그립고 보고 싶어 우리 전 밀어요 다시 돌아올까? 엄지 누나랑 전화해달래 전화할래? 엄비야 엄지야 엄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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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너무 심심해 엄비야 뭐해? 너 오늘 진짜 예쁘다 너 오늘 왜 이렇게 예쁘냐? 언니들 뭐해요 엄비지 나 점점 엄비가 이상해졌네 이것이 바로 조작이라는 것이지 엄비야 엄비야 오 브이앱이다 버디 여러분 엄비야 엄지 얼른 찾아야게요 엄비야 엄지 보고싶죠 저희도 엄지 저희는 엄지 내가 나한테 전화했어 어 나도 전화했어 엄지야 아 쑥바에 따로 봤지 아 잠시만 스피커 안녕하십시오 음악 자 엄지 진짜 엄지가 나타났다 여러분! 여러분 엄지한테 전화 왔어요 제가 언제 버디도 안내가신거 자 엄지 버디한테 인사해 아 안녕하세요 버디에요 망지에요 아 제가 모르면서 목소리가 이렇게 바뀌어버렸어 엄지 집에서 잘 쉬고 있지? 아 너희래? 야 인나! 우리는 너희들이야 아 지금 브이앱 보다가 지금 아 보고 있었어? 컨테오가 겹칠까봐 야 엄지야 엄지야 내가 이상하게 따라해서 미안해 내가 너를 내가 혼자 기억 조작을 해버렸어 나 더 번호 드는 거 아니지? 여러분들이 저 3층 더 귀엽게 생각할 것 같아 아 그럼 근데 이거 누구 뿐이에요? 네 두 번째는 프로 아이돌형이에요 약간 우리 버디 여러분 먹을 때 체하지 말고 꼭꼭 씹어먹어요 이렇게 팬 사랑이 넘치게 애교 넘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체할 수도 있겠다 나 방금 엄지 좀 따라했는데 아 쪼카라 넘어 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내 손발 실종형 아 오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